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본질적인 예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외형적인 모습 또 사람과 건물은 있는데 교회의 몸대는 주님의 몸대는 그 몸이 없다라는 것이죠 명성이 그 교회의 이름이 유명은 하나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심 그러니까 신앙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김상봉 목사님의 말씀을 증명하듯이 한국 종교 여론조사에서 통해서 썰베이를 하는데요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 썰베이에 참여한 사람이 60%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문제점이 형식화된 예식, 의식이다라고 48%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최소 인원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썰베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온 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예배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예배와 공동이 드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의 예배와 공동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일단은 이 예배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채워지는 것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채워집니까? 만약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인의 예배 시간이 없이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없고 그 개인적인 그 시간과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이 내 가정에 없고 내 삶에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경험하기가 힘들고 또 개인의 그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 없이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 즉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거냐면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건데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가 부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갈급하면 영적인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체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이렇게 모일 때 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더 커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지만 또한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기도할 수 없는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을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들이요 그것들이 다 이유가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랑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의무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드려서도 안 되고 외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더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 더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그 evidence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개인 예배도 모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드리는 이 개인 예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 이게 공예배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예배로 모여서 가장 먼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내 삶 속에서 채워졌어야 될 그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공예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 예배던 공예배 역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리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드려야 한 이 예배의 의무는 모든 믿는 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주요 업무가 공예배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참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면 교회 나라고 목사님들이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장로교에서도 그랬고 감리교에서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중 예배 참여하는 것과 주일 출석하는 것에 따라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성찬 주일이 되면 이 토큰을 가지고 와야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이나 주일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만 참여하러 오느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토큰 안에요 성경 구절이 써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11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이 써 있었다고 해요 그게 추격된 말씀 24절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당연히 주님을 기억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살피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내 삶의 전체를 드려서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찬할 때만 주님을 기념하고 살피란 말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든 윌슨 토소라는 보금주의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20세기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 거예요 20세기예요 그러니 21세기는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 마음이 변질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가고 마음은 변질돼가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나 그 내부의 장식은 너무나도 화려해진다는 것이죠 외향은 화려해지는데 본질적인 예배는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자의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변질된 모습으로 확인하고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건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는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클락스는요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공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모인 예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병든 영혼을 말씀으로 고치신대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예배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개인 예배와 공예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의 말씀이죠 너희 소동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숯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요 이스라엘을 소동과 고모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죄가 소동과 고모라의 죄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나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없었고 보이고 마당만 밟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첫째는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가 어떤 죄로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첫째로는 음행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궁일이 없음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교만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음행이 되고 우상숭바가 되어지고 둘째로 동일하게 궁일이 없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셋째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애석에서 16장 49절의 말씀을 볼 때 이렇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부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즉 풍족함을 누리고 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짓밟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가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문제는 없습니까? 금율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자를 돕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질문해 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안에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송아지도 바치고 수송아지도 바치고 죄에 대해서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율법에 따라서 바쳤다니까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판단하시고 보이로 오는 예배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재조명하고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마당만 밟는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 그리고 그 마음에 없는 회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보이로 나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죄를 짓기 위해서 숫소를 갖고 와도 뭘 갖고 왔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예물을 드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꾸라는 것들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수없이 드린 그 제사만 드린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회계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먼저 다 회계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전부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주님께 우리의 일부만 드리려고 해요 일부로 일부만 드리고 그렇고 일부만 드리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보이기로만 하고 마당만만 받는 말이 제 가슴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 가슴을 쳐요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로 내가 교회 마당 예배당만 밟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로서 보이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서리서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는요 예배 행위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행동의 표현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요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내 영으로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는 이런 개연성을 갖고 살아요 저,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 있고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춰지지 않고 다른 쪽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배하는 참 마음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물 드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적고 사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현대교회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믿는 자의 가정들이 점점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요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 받은 영혼인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 예배 삶을 드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러펙트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약속으로 딱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는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시고 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적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갖다 주고 거기에다 속죄죄를 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십자가가 다 용서하셨던 그 용서함 때문에 늘 죄를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서만 그렇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고쳐진 삶을 우리가 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내 목적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거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내 삶에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회개하고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말씀이래요 그 삶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행실과 행악을 바꾸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여 내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전부잖아요 전부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전부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또 예수님을 포함해서 전부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또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우리는 다는 못 드리는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사는 걸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두 손에 인생을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다라면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인생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쥐고 있는 걸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잡고 있던 그거를 적어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부를 드린다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과 행동이 나의 예배 삶 속에서 드려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사단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행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2사에서 1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 이곳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예배와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의 뜻을 묻겠죠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마땅하겠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먹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그것이 행악이고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영이면 성령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령들은 우리 모두가요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들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여서 울컥하는 거죠 눈물은 흘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돼요 여기까지가 되니까 삶의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전화던 에드워드는요 이런 감정의 기복을 예배에서 주의하라고 했어요 배제하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과 언약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장악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자각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과 멸혈과 멸시와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구나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예배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죄를 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라고 하며 죄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먼저 가정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숨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참석하십시오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리마인더로 사용하시고 또 말씀 혼자 묵상하고 공부하기 어려우면 수요일에 들어오세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호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참된 예배를 들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